옛날 고사성어 중에서 학택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학, 가물학자입니다. 택, 연못택자. 연못이 가물었을 때 지사, 조사가 지거든요. 뱀의 이야기입니다. 연못이 가물어서 다른 연못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보통 뱀은 큰 뱀이 가면 졸개뱀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큰 뱀이 작은 뱀을 업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성한 뱀이다 하고 건드리지 않아서 모두 살았다. 리더가 팔로우십으로 조직원들을 섬기는 것을 학택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옛날부터 겸손과 낮음의 미덕이 중요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오늘부터 저는 이런 학택지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구자관 회장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의 컬럼을 한 편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자관 회장님은 맨손 창업하신 분입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맨손은 아니죠. 하이타이 한봉지와 솔, 양동이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있다면 투지죠. 혼자서, 정말 혼자서 창업을 해서 현재는 3만 6천명이 훨씬 넘는 사원과 연간 1조 5천 6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청소 관리대행 회사이죠. 39inc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자신을 CEO라든가 회장으로 칭하기보다는 책임사원을 자처해요.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인이 됐는데도 말이죠.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고객사의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도 30년 넘는 고객도 있고요. 구자관 책임사원은요. 최근 도산아카데미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셨어요. 매주 1회가 넘게 컬럼을 쓰고 계신데, 그 컬럼을 제가 녹음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입니다. 내가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한 진짜 이유 왜 LG를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언젠가 어느 사업가 모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는 LG의 구 회장님과 허 회장님이다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물론 LG의 그 두 분 회장님 말고도 존경하는 사업가가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도 존경한다. 그런데 LG의 두 분 회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기 때문이다. 그 두 분은 처음부터 동업자다. 동동북 구라무를 간해 공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생활건강 관련 기업으로 우툭 서더니 이젠 전자를 비롯한 수십 개의 계열 기업군을 거느린 세계적 기업이 되기까지 계속 동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유래가 없는 동업으로 성공한 대기업.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동업. 이름은 참 좋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이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 세상 이치다. 형제, 지간에도 잘 안되는 동업관계에 성공한 LG는 더구나 단막극으로 짧게 끝난 스토리가 아니다. 몇 대째 계속되는 동업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소리도 별로 나지 않으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동업. 나도 동업을 해봤다. 물론 성공에 도달하기는 힘들었다. 시스템이 잘 구성되면 성공한다는 동업. 소유와 경영이 잘 구분되어 있으면 성공한다는 동업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LG만한 잡음이 전혀 없이 동업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처음엔 잘해보자고 동업을 시작하지만 모든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동업이 깨진다. 동업자 쪽에 한 푼이라도 더 가는 것이 싫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동업은 깨진다. 이익과 관련된 욕심으로 깨지는 것이 동업이다. LG의 성공을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경제평론가도 있고 저널리스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LG의 동업 성공을 불가사이로 보고 있다. 동업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 허회장 측에서 자금, 구회장 측에서 경영을 맡아 불리할 때도 욕심 안 부리고 배분의 관계를 잘해서 동업에 관한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오래오래 전세계 기업 경영사에 남을 것이다. 필자가 워낙 LG의 두 분을 존경해서 기업의 동업관계를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기업의 동업관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업 간의 동업 말고도 우리들 인생에는 수많은 종류의 동업이 존재한다. 정부와 기업의 동업관계는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한 축이다.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성공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정부와 기업은 아주 불가물의 동업, 찰떡 동업이다. 국가와 기업의 동업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동업관계는 이해관계나 어느 일방의 욕심으로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약속은 약자의 것이 아니다 강자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있으나 만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약자는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약속 지킨다. 강자도 같이 지켜주어야 동업은 번성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웃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사이가 나빠진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다.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가 참 힘든 것, 즉 인접국가간의 사이가 나쁘다는 건 한일관계나 한중관계가 생생하게 증명한다. 그년에 들어 일본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잘 사게 된 때문이 아닌가 지적하는 분이 많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계속 두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다. 이웃나라 간에 동업이 안 된다는 분명한 증거다. 특히 지금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의 의식순위이 높아지니 이웃나라들이 배가 아파서 저런다. 정부와 기업은 아주 중요한 동업관계다. 정부와 기업의 동업이 잘 나가야 국가도 발전한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을 못 믿는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가 쥐어짜기만 하는 피해의식을 벗어나기 힘들다. 기업인이 돈 많이 번 것이 무슨 죄처럼 느껴지는 나라라면 세무조사를 받고 나니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는 기업인이 있다면 기업과 정부의 동업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털어도 먼지 안 나게 했는데도 또 추징금을 내라고 하면 그 기업과 그 정부의 동업은 잘 되고 있는 동업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박 대통령이 혁명을 한 60년대 초기 이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혁명을 한 박 대통령이 기업인을 처음 독대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왜 탈세를 했냐라고 다그치는 어조로 물었다. 이에 이병철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아서 정부가 내라는 세금 다 내고는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현실 그대로를 얘기했다. 그 후 혁명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렸다는 얘기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참으로 그 대통령의 그 기업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은 가진 자들에 대한 주요자기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벌어서 정부가 내라는 세금 다 냈는데도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는 등 마치 피의자 다루듯 하는 정부라면 돈 많이 번 것이 무슨 죄처럼 느껴지는 나라라면 그 나라 기업과 정부는 좋은 동업자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인은 벌은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저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축해서 몇십여 원씩 만들면 안 된다. 세금도 다 냈고 정부를 속인 일도 없다. 그런데도 세금 내고 나서 안 쓰고 남은 돈을 범죄시하는 정부라면 기업과의 동업은 어긋난다. 물론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본다. 아니 없어야 한다. 부자가 죄인이냐고 묻고 싶은 기업인이 많다면 그 정부는 좋은 정부라는 소리 듣기를 원하지 말아야 한다.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는 기업인이 있다. 국가에서 이럴 수 있나? 더 나은 방법 없나? 세금 낼 것 다 내고 남은 돈은 내 돈이니 그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세금 많이 낸 기업인이 비싼 차 좀 탄다고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나라라면 기업인의 의혹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묻지 않아도 정부가 잘 알 길이다. 물론 경영의 결과를 속이지 않고 사업하는데 세금 다 내고 탈세 한 푼도 안 했는데 세무조사 나온다. 숫자상으로 틀린 것 하나도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한 기업에는 추징금이 나온다. 탈세도 안 했는데 탈탈 턴다. 그러고는 더 내라고 해서 기가 막힌다는 기업인들이 한둘 아니다. 세무조사 결과 털어도 먼지 안 나게 했으면 추징금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의 사업자 재벌들은 탈세도 참 많이 했다고 한다. 탈법을 밥 먹듯이 한 기업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과거처럼 그런 기업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 세무 행정이 발전했기에 더욱 그렇다. 부부도 어떤 면에서는 동업관계다. 그런 부부관계에서 상호실뢰가 많이 깨지고 있다. 옛날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과 첫날밤 치러도 아무 일 없이 아들, 딸 낳고 백년 해로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니 대부분 그랬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이혼률 엄청나다. 부부간의 동업관계가 잘 안된다는 증거 아닌가? 인간이라 동업관계가 깨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관론자도 있다. 심지어 삼국제의 동업결의도 끝내 따로따로 갔다. 동업결의가 잘 된 동업관계다지만 다 따로따로 갔다. 그 단단하다는 동업결의도 결국 깨진다. 동업이 안된다는 증거다. 기업과 정부의 동업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컨셉이다. 세금 공세가 때로는 가슴을 옥죄기도 하고 분노에너지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영주권 반납하고 귀국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가끔 정부와 기업 간의 동업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영주권까지 반납하고 돌아왔지라는 회의에 가끔 빠진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